자 여러분 두 번째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빤스 목사 전광훈 이야기입니다. 어제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동했죠. 네 번 출석을 거부했다가 다섯 번째에 비로소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까지 안 나오면 이건 뭐 얄짤없는 체포영장 청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전광훈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봐준 겁니다. 여러분 세 번이나 요구했는데도 안 나왔어요. 네 번째 요구했는데도 안 나왔어요. 이게 당장 체포영장 쳐도 문제가 없습니다. 강제수사로 전환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히 참을 만큼 참았고 이 정도면 전광훈을 봐줬다. 비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네 번째까지 여기고 다섯 번째 나왔단 말이죠. 이런 전광훈은 용서해줘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전광훈은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 이런 발언으로 이미 개신교 신자들에게 말하자면 적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너무 심하네. 너무 심해. 이 단계까지 왔어요. 구속해도 아무런 후폭풍이 없습니다. 아무런 부작용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속영장 치고 강제수사로 해서 전광훈 수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혐의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내란. 그래 많이 봐줘서 내란 선동으로 합시다. 내란 선동죄만 해도 이석기 의원. 9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6년째 복역 중입니다. 전광훈은 실제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청와대를 습격하려 그동안 끊임없이 광장에서 공헌을 해왔습니다. 이런 말들이 다 농담으로 치부된다면 그러면 내란법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누가 대한민국 당에서 내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군인 말고는. 게다가 또 어마어마한 민폐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질서 또한 또한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는 전광훈에 대한 강제수사. 이로써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확정판 결정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이라고 하는데 전광훈은 현행범이에요. 현행범. 이런 인간을 가만내버려 둔다는 것은 공권력이 아주 손을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광고 함께 하시고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하실 광고는 7,000원 운전자 보험이 되겠습니다. 내가 낸 병원비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40세 남성 기준 월 1만원대. 10살 자녀라면 월 5,000원대에 가능합니다. 값비싼 임플란트 보장해주는 치아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50세 남성 기준 임플란트 하나당 100만원 보장해 월 2만원대고 20년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 2만원대 비갱신암보험도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연중 무휴 밤 9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보험료 때문에 힘드신 분들 전화 한번 해보세요. 만족하실 겁니다. 016-360-0689, 016-360-0689, 02849-9730, 02849-9730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4번 버티다 경찰에 출석한 전광훈 불법 시위를 주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10월 3일에 폴리스라인을 넘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 대개 탈북자들이었는데 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했다고 하는데 나는 내 허락 없이는 불법 시위하면 안 된다면서 도리어 말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탈북자들과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일이 뭐냐면요. 가장 쓸데없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빤스 목사 전광훈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아니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할 정도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는 아닌 것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둘 정도로 전광훈 발언에 진실성을 규명하는 작업만큼 참 험한 일이 없어요. 자 어제 MBC 뉴스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MBC 보도 청와대 돌파 박수치던 전광훈 난 안 했다 발병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황교환이 나한테 장관직 제안했다.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MBC 기자가 물어보니까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아니 뻔히 영상으로 남아있는데도 난 그런 말 한 적 없대요.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기억상실증 그런 사람이라면 마이크 잡고 설교하면 안 되죠. 대중에게 강연 공연하면 안 되죠. 자 보십시오. 어제 MBC 뉴스 강력하게 절대로 내 허락 없이 청와대 쪽으로 불법 진입하면 안 된다. 당일날도 그랬고. 하지만 당시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촬영 장면을 보면 전광훈은 탈북민들의 폭력을 부추기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고 아주 깨끗한 음질로 이것이 녹취됐습니다. 탈북자연합회가 지금 준비해서 청와대를 돌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여러분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영상으로 깨끗한 음성으로 남아있어요. 전광훈이 뒤에 가서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광훈의 발언 공개된 발언은 남몰래 했다는 그 발언보다 훨씬 무게가 있고 훨씬 더 그 사람의 뜻으로 상징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빤스 목사가 내 허락 없이 청와대 쪽으로 불법 진입하면 안 된다 이런 말한 걸 이번에 나와서 이번에 전광훈 씨가 경찰서 나와서 말할 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불리하니까 말을 지어낸 것일 수도 있어요. 전광훈이가. 뻥을 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내 허락 없이 불법 진입하면 안 된다 청와대 쪽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광훈은 드러내놓고 한 말은 탈북자들이 지금 청와대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박수 쳐달라 이러면서 폭력을 부추기는 발언을 공공연히 한 겁니다. 실제로 탈북민단체는 경찰 저지선을 넘어서 청와대로 진입하려다가 충돌과 폭력이 빚어져서 46명이 체포되고 2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동안 전광훈은 끊임없이 내란을 책동했고 내란을 선동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 말에 고무대에서 탈북민단체들이 10월 3일 청와대로 진격하려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MBC 보도가요. 전광훈 최측근과 탈북민단체 대표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압수해서 교신 내용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대화가 있었던 모양이죠. 경찰은 폭력 집회 개입 혐의를 추궁하고 있는데 경찰 집시법 위반으로 적당히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란 책동으로 보심이 정확할 것이고 그것이 훨씬 전광훈에 대한 두 번 다시 이런 몹쓸 짓 했다가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그런 교훈을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집시법 위반 정도로 어떻게 대충 무마하려고 한다면 평화나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의 내란성에 대해서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대충 이걸로 무마하고 말아버리려고 한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석기가 하면 내란이 되고 전광훈이 하면 집시법 위반이에요. 이석기가 하면 내란 전광훈이 하면 집시법 위반.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평화나무가 낸 최신 정보. 여러분 오늘 최신 정보가 나왔습니다. 내일 저희 12월 14일 서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평화나무 후원의 날 행사가 있는데 여기 오시면 당연히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인데요. 하나님 까불면 안 돼주고 전광훈 발언 이걸 일면으로 다루면서 그러면서 바로 아랫면에 이렇게 전광훈의 돈 없는 여성 비하 막말을 다뤘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반스 목사가 지난 1일 12월 1일입니다. 청와대 인근 집회에서 제일 상의에서는 안 될 사람이 마누라다. 이런 얘기합니다. 마누라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그 여성에 대한 비하 그리고 폄하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정말 친해서 그래서 아내도 동의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마누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마누라는 전광훈 씨 본인 아내가 아니잖아요. 전광훈 씨는 마누라는 에덴 동산부터 사고를 쳐서 산악과를 따먹어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나는 집사람하고 상의도 안 한다. 집사람하고 상의하다가 신세 거꾸로 처박힌다. 그러더니 아내와 상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냉철하고 이성적인 분들은 반스 같은 사람하고 친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신자가 필요한 반스는 남자들이여 아내와 상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광훈은 이어서 여자가 하는 말 중에 절반은 사탄의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가자들이 술렁거리니까 전광훈이 좌중을 향해서 삐쳤다. 또 삐쳤어. 그러면서 농담이야 농담. 농담이라고 얘기했다면 농담으로 넘어갈 텐데 농담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가는 말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은 아주 간교해요. 사탄을 못 이겨. 그래서 목회의 세계에서 목회를 전광훈 목사처럼 승리하려면 야 니가 무슨 승리를 했니? 전광훈 씨 지금 경찰이 앉아 봐 가니까 비호해 주니까 승리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당신 그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 않음을 조만간 알게 될 거야. 첫째 사모님을 이겨야 한다. 이러면서 개척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목사가 사모 말을 듣기 때문이다. 나 정말 참. 50년 전에도 성도들 15명 지금도 15명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뭔 줄 아는가. 사모님이 기침만 해도 목사님이 경기를 일으켜. 그러한 남성 목사를 향해서 그걸 불알이라고 달고 있는 거냐. 그런 불알 떼어버려라. 사모님이 뭐라고 말하면 밥 먹다가도 경기를 벌떡벌떡 일으켜서 신세가 망하는 거야.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그러니까 이런 인간한테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벗어라 할 때 빤스를 벗는 그런 정도의 여성에 국한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말 중에 절반은 사탄의 말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자가 하는 말 중에 절반은 사탄의 말이다. 여러분 성경 기독교가 여성이 굉장히 적대적이고 여성을 우습게 한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예수님의 진심은요. 제가 또 여기서 설류를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진심은 여성을 해방시키는 거였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잘 없어서 그렇지 열두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갖 굳은 일, 험한 일, 이거 담당했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러나 여성 제자들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예수의 동조자, 패거리다 그러면 당연히 불이익을 당할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시신 수습했고요.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무덤가로 갔더니 빈 무덤을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성을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성만입니까? 억압받던 모든 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하는 말 중에 절반은 사투네 말이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경에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정말 도가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이 세상이 별로 상관 안 하고 관심은 끊고 심지어는 자기하고 시국과 맞다고 또 막 전광훈이 오른 것처럼 우대해주고 이러다가 전광훈을 만들었습니다. 희대의 괴물로 만들었어요. 전광훈 뿐만 아니라 어제 전두환이가 12, 12, 40년 맞아가지고 낮에 밥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 김장환 목사가 참석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을 보니까 가카가카 이러던데 전두환 그 살인마에 대해서 가카가카는 김장환이야말로 전두환 때 도움 많이 받았죠. 정말 나쁜 목사입니다. 김장환 씨. 반역사적인 정도가 아니라 보금을 망치고 있어요. 전두환이 하고 밥을 같이 먹어. 가카가카 하면서. 이 한국계신교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사회의 흉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인데요. 이런 일들을 두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들의 정치사회관이 저와 달라가지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망치는 자들입니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나무 매일 후원의 날 행사가 있네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